안녕하세요. 한국어 샤오첸입니다. 오늘의 곡은 Yaubeina 연창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곡을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시술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Yaubeina라는 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이 분은 2005년 뮤지컬 찐샤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연예계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제13회 CCTV 청년가수 TV 그랑프리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뮤직라디오 중국 톱차트 올해 여자 가수상, 음악의 소리 DJ 최고사랑 아티스트상, 제1회 중국 신곡 시상식사 아시아 최고여성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엄청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거의 쉽시다시피 하셨던 것 같은데 참 아쉽게도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제가 우선 계속까지 곡 속을 해드릴게요. 이 곡 위는 순예란이라는 분이 작곡했고 순조란이라는 분이 작사했고 그 다음에 Yaubeina가 노래했다고 합니다. 좀 가슴 아픈 그런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우 되게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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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